오늘은 9월 13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8월 11일 경진일이니까요 용날입니다. 붉은 산에서 맹호와 다투는 하얀 백룡의 날입니다. 오행상 경진은 쇠와 흙이 오는 상생관계입니다. 경진의 기운은 용날답게 높은 웅지를 펼치려고 기계를 만천하에 드높이는 기운입니다. 경진일지는 선이 굵은 운세전개가 또 특징입니다. 용날답게 운세전개의 폭이 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작 놓치고 지나가는 또 작은 것들에 이날 더 소중한 그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또 다른 날보다 더 그 꼼꼼하게 우리는 그 행운을 거머쥘할 수도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돈복 터지는 그 일진을 위해서 또 뜻만 높은 것이 아닌 그 뿌리는 항상 그 현실에 깊이 그 내리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그 실사구세 그 접근에서 이런 그 하얀 백룡의 날에는 또 재물이 가득 또 우리 곁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요일에서는 그 오행 금의 요일이 일으켜 왔습니다. 지지의 그 안정된 오행 그 토의 바탕 속에서 선간의 그 금기운과 함께 그 나란히 귀한 그 부속으로 자리를 잡은 그런 형국입니다. 이날 그 하얀 그 백룡에게는 물이 그 무엇보다도 또 절실한 그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때 용은 그 승천할 수 있는 큰 그 힘을 보충받게 될 것입니다. 이날 그 물의 기운이 그 오행 환경에서 또 적절히 그 보충이 된다면 이런 그 백룡에게는 또 천군만마의 그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또 올해의 그 주인공인 그 청룡과도 상생의 그 관계로 이날 더 큰 그 행운을 우리 앞에 펼쳐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금 반 스푼을 그 흰 접시에 담아서 그 물그릇과 함께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그 백룡은 더욱 크게 위세를 떨치게 될 것입니다. 돈복 또한 그런 백룡의 그 위세에 맞게 크게 그 터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들께서 그 소금 반 스푼을 그 흰 접시에 담아두는 이런 풍수방법 병행하셔서요. 크게 그 돈복을 불러드리는 멋진 그 하얀 백룡의 날 금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